만국의 한 곱씹은 허공유 황제 순종, 생후 우한의 상, 철학박사 이순하의 인상학, 십이순종, 황제이 돼 황제로 살지 못한 마지막 황제, 세종대왕신문 이순하. 만국의 군주에게는 항상 부정적인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역사의 경랑 앞에서 고난의 연속이었던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의 삶 역시 그러하다. 순종은 대한제국의 두 번째 황제이자 마지막 황제다. 고종 12년 1874년 3월 25일 창덕궁에서 고종과 명성왕후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휘는 척, 잔은 군방, 호는 정원이다. 고종 13년 탄생 후 다음 해인 2세 때 1875년 2월 18일에 왕세자로 책봉된다. 출생 후 1년 만에 세자가 되고 다섯 해는 천자문을 익힌다. 고종은 5세의 순종을 성균관에 입학시킨다. 고세가 된 순종은 11세로 덕스럽고 성품이 온화한 민태호의 딸인 순명효 황후와 혼인한다. 1897년 대한제국이 수립되자 황태자로 책봉되었다. 1907년 고종은 해이금 1사 사건으로 강제 퇴위를 당한다. 일제의 강압에 의해 1907년 8월 27일 순종은 조선의 27대 임금이자 마지막 임금 호올뿐인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로 경운군 돈덕전에서 즉위한다. 고종과 명성왕후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순종을 포함한 사남 1녀다. 그러나 성인이 될 때까지 생존한 유일한 자녀는 순종뿐이다. 대한제국이 일제에 병탄된 이후에는 창덕궁 이왕으로 불려진다. 황제였으나 황제의 삶을 살지 못한 군주다. 4년의 재위기간은 일제의 한반도 무력강점식이었다. 일제에 의한 강제병탄으로 500년 왕조의 마지막 순간이 오지만 순종은 무기력했다. 러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제국주의의 팽창과 친일파의 득세로 황건을 써볼 수조차 없었다. 1910년 8월 29일 순종의 이름으로 한일병탄이 발표된다. 당시 순종황후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알고 협정체결을 막기 위해 치마폭에 옥세를 숨기지만 윤덕영이 강제로 옥세를 빼앗아 위임장에 도장을 찍는다. 이날 순종실로 기사다. 오늘의 이 조치는 민중을 잊음이 아니라 참으로 민중을 구원하려고 하는 지극한 뜻에서 나온 것이니 신민들은 짐의 뜻을 능히 헤아려라. 그러나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은 일제의 의도대로 기록됐다. 목적 가치로서 조선왕조실록은 철종으로 끝난다. 실제로 대한제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서에는 국세가 찍히고 황제의 이름자 서명이 돼 있다. 그러나 병탄문건에는 순종의 친필 이름자 서명이 없다. 이는 친일 매국노들이 문서를 조작했어도 임금의 사인만큼은 강제하지 못했음을 뜻한다. 나라의 주권자인 순종은 병탄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순종은 붕어 직전에 한일 병탄이 무효라는 뜻을 밝힌다. 순종은 1926년 4월 임종 직전 국내부 대신 조정구에게 구술유조를 남긴다. 이 내용이 1926년 7월 8일자 샌프란치스코 신한민보에 실린다. 한 목숨을 겨우 보존한 짐은 병합인준의 사건을 피하기 위해 조칙하노니 지난 날의 병합인준은 강린이 역신의 무리와 더불어 제멋대로 해서 선포한 것이오. 다 나의 한 바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유폐하고 나를 협제하여 나로 하여금 명백히 말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니 고금에 어찌 이런 도리가 있겠는가. 순종의 어진은 한국전쟁 중 화재로 오른쪽 절반과 표재가 타버려 어진의 주인공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황제를 상징하는 황색의 골롱포가 단서가 되었고 사진이 남아있어 순종임이 판명되었다. 조선의 마지막 어진 화사인 김은호에 의해 그려진 순종의 어진은 여러 점이 있다. 유지 초본 두꺼운 장지에 생강즙을 먹인 기름종이에 묵선으로 소묘의 밑그름을 그린 그림으로 1923년에 그린 국립현대미술관본과 제작시기가 적혀있지 않은 고려대학교 박물관본이 있으며 둘 다 일본의 군복 복장에 파이저 수염을 하고 있다. 1926년 김은호는 순종의 승하후 선원전에 모실 목적으로 익선관과 골롱포를 입은 정면상의 주사어진을 그린다. 순종 승하후 2년 뒤인 1928년에 그려지는데 순종의 생전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바탕으로 그린 주사본이다. 불에 타고 그을린 어진 속의 순종은 젊은 모습인데 36세에 찍은 사진을 바탕으로 그려졌다. 1954년 부산 보관창고의 화재로 불타 절반 정도만 남은 어진을 2014년에 복원하였다. 복원한 모사 어진의 순종은 익선관의 황색 곤룡포를 착용하고 교위에 앉아있는 전신상이다. 순종은 두 손을 소매 안에 넣은 공수자세를 취하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 순종이 앉은 의자는 용문양이 조각되어 있고 바닥의 돗자리도 용문양이며 색채가 화려하다. 물론 사진을 모본으로 하였다. 전통적인 어진의 형식을 갖추어 그리는데 군복이 곤룡포로 바뀌고 카이저 수염 외에 턱수염이 추가된다. 그 외에도 2001년 권호창 화백이 그린 멸루관을 쓰고 12장복을 입은 대례복 차림의 모사 어진이 있다. 그 외에도 순종의 어진은 많지만 김은호의 어진을 2014년에 복원하여 그린 모사 어진을 참고로 하여 관상평을 쓴다. 순종은 체구가 작은 편은 아니나 선천적으로 체질이 약한데다 눈빛이 약해 총명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익선관 아래로 반듯하고 넓은 이마와 진갈색 눈동자에 짙은 쌍꺼풀이 있다. 미간이 넓어 느긋한 성격이다. 미간 사이에 주름이 져 있다. 이 주름은 지독한 근시 때문이다. 안경을 쓰지 않고 사물을 보게 되면 눈동자가 안으로 몰려 미간 사이에 주름이 생긴다. 이마뼈인 안화상융기가 편편하여 활동적이고 투쟁적이지 못하다. 턱이 두툼하고 하관이 넓으며 윗입술은 도톰하다. 콧수염과 턱수염을 길렀으나 왕가의 유전적인 특징상 숯은 그리 많지 않다. 코는 중한 눈썹부터 코끝까지의 거리는 길지만 상근이 낮아 소심하고 자신감이 부족하다. 커피에 독을 탄 암살미수 사건으로 죽었다 살아나는데 혈변을 보고 이가 빠져 틀리를 끼게 된다. 고종실록 1898년 9월 12일 틀리로 인해 하관은 점점 처지게 되고 신체 비율에서 두상이 크게 보인다. 북방계 유전자를 이어온 왕가의 신체 등신은 대체적으로 상체가 길고 하체가 짧으며 얼굴이 넓고 큰 편이다. 스웨덴 기자인 아손 그랩스트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세자는 얼굴이 힘얼겋고 부었으며 기운이 없어 보인다. 입술은 두껍고 코는 납작하며 넓은 눈썹 사이에는 주름살이 움푹 파여 있다. 눈동자는 갈색인데 연신 눈을 깜빡거리면서 쉴 새 없이 주변을 돌아보며 시선이 불안하다. 그가 바로 망국의 길에 들어선 한 왕조의 마지막 황손이고 코레아의 마지막 황제다. 순종의 외모는 생후 우한 우한 속에서 근심이 떠나지 않음의 상으로 병약한데다 눈빛의 생기가 없으며 눈동자에 초점이 흐리다. 매천 야록에는 순종에게는 장애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고종의 서양인 전이었던 에비슨 박사는 일상적인 일에는 정신이 흐리지만 사물의 형태나 이름에 대해서는 놀라운 기억력을 갖고 있다고 평했다. 실제로 순종은 기억력이 매우 좋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의 얼굴은 반드시 기억했으며 계보를 외우거나 의뢰에 뛰어났다. 글자의 음은 알지만 의미는 몰랐다고 한다. 그러나 전반적인 순종에 대한 평가는 나름대로 명석하다는 평도 있지만 성교사 알렌을 비롯한 대외적인 이미지는 자폐증 환자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1901년 황태자인 28세의 순종이 고종의 51세가 되는 고종의 즉위 40년 기념행사를 치르고자 하는 전례의 글을 보면 왕실의 일을 두루 이해하고 있으며 정확한 의사로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 있어 에비슨 박사의 주장과는 괴리가 있다. 1895년 22세인 왕세자 시절 어머니인 명성왕후가 처참하게 살해당하는 의미사변을 겪고 엄청난 충격을 받는다. 어디다 호소할 수조차 없는 불안감과 치욕은 스트레스가 되어 자주 혼절을 하였다고 한다. 순종의 장애는 이와 연관이 있다고 본다. 망국의 한을 고스란히 받아내고 숨죽이면서 살아야 했던 순종 울분의 삶은 1926년 4월 25일에 53세로 승하한다. 1874년 3월 25일 조선 한성부 창덕궁 대조전 흥복헌에서 한일합병은 강제였다는 말을 남기고 생을 마감한다. 1924년 독일 신문인 알게마인의 차이툰 기자와 창덕궁에서 가진 인터뷰에 실린 기사에서 순종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당시 순종의 나이는 50세였다. 그는 깡마르고 햇빛을 거의 보지 않은 80노인의 얼굴로 아편을 피우거나 정원을 가꾸며 소일한다. 주변엔 돌보는 사람도 없이 가족들과 살고 있으며 어쩌면 그가 조선의 가장 비극적인 인물이 아닐까 한다. 조선의 군주로 산 4년의 기간은 순종에게도 조선에게도 치욕이었다. 빈 껍데기뿐인 황제로 백성을 편에 서고 싶었으나 친일파와 일제의 횡포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순종. 책망과 고통 속에서 살다간 조선의 마지막 황제다. 힘없는 황제임에도 대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백성들에게 궁궐을 개방하여 창덕궁에서 보관하고 있던 황실 유물도 공개한다. 효자였던 순종은 아버지가 그리워 고종의 능에 전화를 놓았다. 그리고 전화에다 곡을 냈다. 순종은 망국의 황제였기에 아버지의 장례조차 황실의 법도대로 치를 수 없었다. 아버지가 애지중지했던 전화에다 애도를 표했던 엉뚱한 모습에서 여리박빙 살얼음을 밟듯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시대를 살아야 했던 애절하고도 고독했던 순종 황제의 모습이 그려진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